.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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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님 습합니다 와 아직 미쳤다 사망을 암시하는 것인가? 무적 무적 아 이씨 아 뚱땡이 무적 뚱땡이 치우라고 엘리트 몬스터 라가브리는 특수 패턴으로 공격과 방어를 이감수 시킨다 뚱땡이는 굴러다니는 잠모브로써 공격력과 방어력을 이감수 시킨다 짰 우댕이는 오뎀 때리면서 디버프도 넣어 라가브리나 부댕이는 디버프 턴에 공격 못하는데 아니 건무 왜 안주는데 화낫 어요 그런 뚱땡이를 상대로 100% 풀파워를 내는 전기와 냉기 구체의 주인 디펙트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 전기 구체가 대단한거지 디펙트가 대단한게 아니야 그럼 뚱땡이가 라가브린처럼 덩치 컸으니 매턴 20딜 넣으면서 손상 약화 거는거이 정말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 어대뚱땡이 아니 에너지가 왜 부족해 아니 에너지가 왜 부족해 아무튼 부족함 쓸더쓸2에 디펙트가 나올까? 나오는데 그냥 그냥 트레일러에서만 짤린걸수도 있지 해골 보여주느라 해골 보여주느라 유령의 형상 닉펙트 머리 이런거 유불러 나오는거 아님 디펙트 머리 이런거 유불러 나오는거 아님 이 뭐야? 듀얼 예시 빡세다 아드 빠따다 주시바 거미야 댕이야 댕 아니? 이것도 거미지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네 블리트 넣어서 3마리 잡자 3마리 잡자 아저씨 여기 엘리트 3마리 블리트 같이 넣어서 포커포 포커포 그때문에 전투를 좀 더 많이 하는게 낫겠네 방금 중요한 카드가 없었었는데 우체같은거 있으면 좋겠네 형상 쓰고나서 방어도 챙기게 자아크를 시작 판도라로 사기 쳤어 다음은 너다 잘하자 디펙트에 다음은 너다 잘하자 다음은 너다 잘하자 아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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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싶은 카드 말고 버리기 달라고 다음은 너다 잘하자 이거지 교활함 또 잔상바락이 될거 같은데 아니 여기서 말고 임마 정품 잔상 내놔 이 사일러트는 잔상이 필요해요 이 사일러트는 잔상이 필요해요 공중재비를 도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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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이게 정밀 사실인가요? 헛 불협다 정밀단도 쎄다 타격수비가 너무 많아 근데 푸머치다 이 말이야 워프리즘 상섬이 저렇게 맛이 없는데 쓰레기 카드 뺏어 타행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나?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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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잇 멀지 꽂아 대단원 으아하 으아하 어 어 어 아 근데 잔상 옆에 건무 있었던거 아쉽네 건무 중요한데 이걸 맞네 안상 고무 한 두개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깡철의 폭풍 깡오스 이잔상 낙거비냐 소주냐 사이렌 소주 먹으면 귀신 포션 못먹는데 어둠이 갯바클 사이렌 소주 사이렌 소주 사이렌 소주 사이렌 Что 강물 사이렌 세브리 , 사베이 뭐가uce 안 나오네 네 전투안 피하고 착실하게 파밍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 델 놈 델 게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악몽 악몽 와 방금 때렸으면 금융한 자식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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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시체 복발. 안녕하세요. 소주 특... 과일 주스 픽업... 도갈 필요할까?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호호... 호호... 체력 50이면... 많이 남은건데도... 반피 깎여있으니까... 탐탁치 않은걸... 탐탁치 않은걸... 탐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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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미신 유물 장화 101딜 턴당 14딜 넣는 갓 유물 장화 불과 침이 무엇이지? 아이 깨시샥 형상 가져와 깨독 왜 굳이 왜 굳이 타격 풀렀 타격 풀렀 타격 풀렀 스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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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략가? 왠전 있었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한쪽 빼먹는 불가침 이런 형상 썼으면 안 맞는 딜이었는데 아니네 55힐 거무가 특별카드 단도 두장인 사일런트 허슐 어위잠깐 며틀고 어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씨 데카가 사라지는 마술 안 돼 형상 가져와 그래 이 유령의 형상이 식기 전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클나다 휠체비 없다 휠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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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헐 수비카드 없다 음 잡았네 잘 가고 PL96줍니다 존윅이냐고 이잔산 알약이 낫겠지 알약 공포살까 사격시울까 이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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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미 죽어있다 대단원 224들 뜬금없네 이잔산 이잔산 갓 갓 이잔산 Storm 앞쪽 실수 인공물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약하잖아 2단계 최종보습 어둠이가 더 세잖아 윈 신 완넘했으면 3800 인데 크소 이걸 완넘을 못해내 명뙀 적극대표 명뾱 이것은 날för 명랜 얼굴